2023년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요코엔터프 룰 1994에 따라 선박의 제1차 및 제2차 공동해손 분당가액을 산정하시오. 곡물을 실은 선박이 목적항으로 항해 중 악천으로 인하여 주기관이 손상되었다. 선박과 즉하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피난항으로 예인되었다. 피난항에서 연구 수리를 마치고 목적항으로 출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박의 구조료와 수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료 같은 경우에는 10만 US달러 그리고 주기관 연구 수리비가 20만 US달러 그리고 목적항으로 계속 항해 중에 화재가 또 발생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공물을 실고 가다가 악천으로 인한 1차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1차 사고가 돼서 피난항으로 예인된 다음에 피난항에서 수리를 완료합니다. 손상된 부분을. 그리고 다시 항해를 계속 하게 되는데 목적항으로 계속 가는데 두 번째 사고. 화재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과 즉하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화재를 진압 후 목적항으로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두 번째 손상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선박의 수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의 열로 인한 손상 수리비가 15만 US달러 그리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수리비가 30만 US달러 여기서 봤을 때 화재의 열로 인한 손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화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리비는 어떻게 보면 선박의 단독의 손. PA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그대로 두게 되면은 선박과 화물의 손상이 발생이 되겠죠. 추가로 손상이 계속 발생이 돼서 이제 더 큰 손해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박과 화물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화재 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손해는 공동의 손. 이제 뭡니까. 희생 손해. sacrifice. 희생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상 수리비는 이제 요코 엔터피 규칙 제13조 수리비의 공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항에서 선박의 정상시장가액과 제1차 및 제2차 공동회선의 분담률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의 정상시장가액은 이제 100만 US달러고요. 1차 공동회선 분담률은 15% 그리고 2차 공동회선 분담률은 10%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공동회선 분담가액을 산정하고 이제 공동회선을 이제 그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분담률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예 이제 요 문제에서는 분담률 자체를 이렇게. 15% 1차 공동회선은 15% 2차 공동회선은 10%로 이렇게 주어 지문에서 이미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출발항에서 이제 공물을 선적한 이제 선박. 이제 정상시장가액 100만 US달러인 선박에 이제 공물을 선적하고 목적항으로 이제 항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먼저 악천후. 이제 나쁜 날씨로 인해가지고 주기간에 선박의 메인엔진 주기간에 손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인을 해가지고 피난항으로 이제 예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발생된 게 구조료가 10만 US달러.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피난항에서 주기간 손상 수리를 실시합니다. 수리를 실시하고 그 수리비가 20만 US달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적항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다시 화재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선박이.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제 선박과 화물이 이제 계속 화재 진압 안 하게 되면은 더 큰 손상이 발생이 되니까 그 공동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화재 진압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재 진압이 완료된 다음에 항해를 재개해서 이제 목적항에 갑니다. 목적항에 가서 이제 화물을 하여가고 이제 선박에 대해서 손상 화재 부분에 대해서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하는 게 화재 열 손상. 우려 인한 손상 수리비가 15만 US달러.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이제 발생된 추가 손상 수리비가 30만 US달러. 요거는 이제 YR 13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덕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적용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공동외선 분담률은 1차 공동외선 15% 2차 공동외선 10%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사고가 아닌 두 개의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공동외선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다뤘던 문제는. 이게 1차 공동외선에 대해서 수리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을 많이 다뤘었는데 요 문제에서는 1차 공동외선에 그 공동외선 손상 부분을 피난항에 입항해서 수리가 수리를 실시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 요걸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항상 공동외선 같은 경우에도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구분하고 1차 사고에서도 단독외선과 공동외선. 2차 사고에서도 단독외선과 공동외선. 요렇게 칼럼을 만든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제일 먼저 발생된 게 뭡니까? 1차 사고에서 구조료 10만 6달이라고 발생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1차 사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구조료 구조료가 이제 선박에 이제 항해하다가 화물을 싣고 이제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악천으로 조우를 하는 바람에 주기관에 손상이 나게 됩니다. 주기관에 손상이 나게 되면은 항해를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제 선박이 표류하다가 뭐 어떤 자초도 될 수도 있고 침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선박과 화물에 더 많은 손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를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구조료는 1차 공동외선에 1차 사고에서 공동외선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주기관 손상 수리비 주기관 손상 수리비 20만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가다가 황천을 만난 거지 않나. 사고를 이제 선박이 화물을 싣고 가다가 사고 황천이라는 사고를 조각하게 된 거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공동의 안전하고 상관없이 가다가 이제 본선이 손상이 난 거기 때문에 요거는 1차 사고에서 단독의 선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 1차 사고 다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요거 수리비까지 다 됐고 그다음에. 계속 항해를 하다가 이제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화재의 일로 인한 손상. 이것도 이제 화재가 가다가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2차 사고고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 사고 자체가 어떤 공동외선 공동의 안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가다가 사고 난 거기 때문에 2차 사고의 단독의 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진압. 화재 진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재가 나다 보니까 그대로 두게 되면은 선박도 위험하고 화물도 위험하다 보니까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만 US에 따라 발생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YAR 요거 13조 적용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3조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13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부분은 이제 선박에 이제 가다가 희생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재 진압 자체가 선박과 화물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한 거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선박의 희생손 부분이거든요. 희생손 부분에 대해서 희생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여기 YAR 룰 13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돼 있냐면은 희생손 같은 경우도 희생손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희생손이 발생이 되면은 그 수리비를 가지고 희생손으로 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리비는 그 희생손에 대한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수리를 하게 되면은 합리적인 수리비를 인정해 주면 돼요. 인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관습상의 공제. 디덕션을 해 준다는 거죠. 디덕션. 이 디덕션을 해 주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선박이 이제 이게 이제 신조된 선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은 선박이다 보니까 그 선박에 손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게 되죠. 수리를 하게 되면은 선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철판이다 보니까 철판을 이제 신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철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낡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철판이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선박이 좀 더 이제 그 교체된 부분은 좀 더 새로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주에게 이득이 발생될 의료가 있다 해서 이제 설령이 이제 나이가 15년 이상이 된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시생손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자제 때에 돼가지고 3분의 1를 공제하게끔 그렇게 YR 룰 13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령 15년이 문제인데 이 설령 15년 같은 경우에는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건조년 이제 선박을 건조한 년에 건조 일자가 기준이 아니고 건조한 그 해에 12월 31일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건조년 다음 년도부터 이제 그 기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공동 개선 발생 일자까지 해서 설령이 15년 이상이 된 선박이 됐으면은. 요렇게 자제 때에 이제 희생손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제 때의 3분의 1을 공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요 YR 룰 13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공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리비의 수리비의 자제 때를 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원의 주부식비나 소모품 그리고 앵카나 앵카체인 요런 것들은 교체하더라도 디덕션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희생손을 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드라이도크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슬리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고 이거 자제 때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도크 사용료라든가 슬리비의 사용료 요런 것들은 이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다 인정해준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우리 바텀 트리트먼트 선박은 이제 그 물에 떠 있다 보니까 이제 수면 하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사고가 없다 손 치더라도 통상적으로 선박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상가시킨 다음에 이제 철판 쪽에 페인트를 이제 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손상 때문에 선박에 이제 철판을 신환하고 신환하면 반드시 이제 페인트 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고가 없더라도 선주는 이제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사고 때문에 그걸 이제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 그러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선주한테 이득이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요거 이제 그 12개월 이내에 이제 그런 이제 정비한 그러니까 페인트 칠한 그런 기록이 있다면은 그 이내에 이내인 경우에는 이 바텀 페인트 비용에 대해 가지고 2분의 1은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요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미술이나 이제 전선, 추정 전선일 때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요렇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요게 YR 룰 13조의 적용 대상이다. 디덕션을 적용한 대상이다 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선박은 설령 15년 이상이 된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화재 진압 관련된 손상 수리비, 요 수리비의 자세 때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공제를 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30만 US달러 전체가 다 공정에서는 인정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공제한 분에 대해서만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됩니다.